지성인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밤에 술 먹방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저녁인데 저녁까지 좀 자고 있다가 그래도 숙취를 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국물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제가 따로 리뷰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어요 자 팔도비빔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어느 브랜드였나 어쨌든 그 막국수면을 그 리뷰를 했었죠 막국수면 하고 비교 리뷰를 했었고 아 팔도였구나 똑같은 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오뚜기에서 원래 그 다른 비빔면이 있었는데 그 짐 비빔면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진라면 하고 약간 오뚜기가 그런 그 이제 보급형 라면들을 뭐 진라면 뭐 아예 그냥 다 진라면 베이스로 다 맞추려나 봐요 진라면 진짜 진라면 진짬뽕 뭐 진비빔면 뭐 이렇게 다 맞추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오뚜기가 기존에 비빔면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진비빔면이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음 사실 이제 다른 브랜드도 있잖아요 뭐 그래 팔도 오뚜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찰비빔면인가 그게 어느 브랜드였지 어 어쨌든 그것도 있었고 약간 비빔면도 은근히 많아요 그 근데 일단은 제가 이 두 개만 비교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이제 팔도에서는 그 갈도 내내 때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먹기에는 제가 두 개 먹고 나면 네 제 속을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팔도 비빔면 노마를 골랐고요 그리고 농심도 이번에 비빔면이 하나가 그 칼국수.. 칼비빔면? 그 칼국수 면 사례를 베이스로 한 비빔면이 나왔는데 그 농심의 그 칼비빔면은요 비빔 양념 방식이 이 두 가지하고 달라요 그 약간 이게 김치 비빔국수를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맛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양념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좀 그 비빔면이 네 두 개의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맛이 어떨지 한번 좀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끓여 올 거고요 아 지금 제가 이거 돌려서 보니까 여기 자사의 메밀 비빔면에 대비해서 20%를 밀렸다고 하네요 아 메밀 비빔면은 그때 먹었었나?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냥 뭔가 먹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끓여와 보도록 할게요 끓여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탈도 비빔면이 면 색깔이 조금 이제 면 색깔이 조금 밝죠 면 색깔이 조금 밝고 그리고 이게 진비빔면이에요 진비빔면은 약간 진라면에 썼던 그 면발을 그대로 갖고 온 거 같아요 이게 스낵면이었으면 끓이는 시간이 좀 더 짧았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팔도 비빔면 스프 비빔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비빔면은 액체 스프하고 여기 참깨 고명이 같이 있어요 참깨라면인가? 한번 얹어볼게요 왼손이 제가 팔도 비빔면이고 오른손이 진비빔면이에요 자 일단은 뭐 익숙한 팔도 비빔면 부터 한번 크게 먹어볼게요 이게 팔도 비빔면이 언젠가부터 그 여기 액상숲에 사과농축 과즙을 좀 이제 추가로 함유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음 언젠가부터 조금 약간 상큼한 맛이 조금 더 새콤한 맛이 음 상큼 새콤한 맛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된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팔도 비빔면은 약간 좀 이제 그 독특한 그 맛을 확립을 한 거 같아 이게 옛날 맛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팔도가 그럼 이제 한번 화재의 진 비빔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음 크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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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팔도하고 비교했을 때 오뚜기 쪽은 흠 상큼한 맛은 조금 덜해요 상큼한 맛은 좀 덜하고 아 이제 슬슬 약간 기운이 좀 올라올라 그러는데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지 음 이게 또 살짝 매운 거 같은데 비빔면 다시 한번 팔도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상큼한 맛에서는 팔도고요 음 이 상큼한 맛에서는 팔도고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에서는 진비빔면 이에요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네 맵다기 보다는 제가 맛을 좀 비교하려고 계속 물을 마셨거든요 진비빔면이 조금 더 빨개 보이죠 일단은 비빔장의 양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팔도비빔면을 조금 더 조금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팔도는 별도로 비빔장을 판매하잖아요 네 그 팔도 비빔장 판매해서 사서 그거를 더 첨가를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맵게는 역시 이쪽이 조금 더 매워요 대신에 진비빔면은 그 약간 여기서는 약간 시원한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팔도 비빔면하고 비교했을 때 팔도는 아예 약간 새콤한 쪽으로 간 거 같고 오뚜기는 약간 매운맛을 조금 충실한 약간 그런 베이스로 생각이 돼요 아 물론 팔도비빔면은 이게 진비빔면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진비빔면은 매콤하고 팔도비빔면은 상큼하다 하지만 이 팔도비빔면이 과일도 네네띠인으로 바뀌면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저는 마저 다 먹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 먹고 왔는데요 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 팔도 맛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근데 팔도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뭐냐 농축과즙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또 팔도의 맛이 변했는데 우리는 또 어느 사이에 이 팔도의 그 변한 맛에 좀 익숙해졌었죠 그렇다보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이 팔도비빔면의 그 옛날 맛을 좀 약간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아예 그런 농 사과 사과 과즙을 굳이 그렇게 억지로 막 추가하지 않고 이제 진비빔면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 여기는 태양초고추장 초고추장을 썼네요 네 여기 제가 찾아본 사실인데 팔도에는 순창고추장이 들어갔고 진비빔면에는 그 태양초고추장이 들어갔어요 아마 여기서 좀 약간 맛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이제 과즙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음 일단은 덜 맵게 먹기에는 요 팔도가 좋아요 지금 팔도가 아예 그 괄도 네냄띠을 만들면서 좀 이거는 아예 덜 매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국민 비빔라면은 자리를 이미 팔도가 잡고 있었는데 오뚜기가 도전장을 했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매운 느낌이 있으면서 먹기에는 이게 좀 더 좋은거 하고요 그니까 이게 진비빔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팔도비빔면이 너무 안 매워요 뭐 이건 제 느낌이니까 뭐 여러분 느낌은 조금 어느게 더 맛있을지는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맛있다 이게 조금 더 맛있는데 음 근데 만약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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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돈의 엠티로 바뀌면 이게 훨씬 더 맵겠죠 그래서 뭐 둘 다 그런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음 일단은 네 아무래도 이쪽 맛이 좀 익숙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맛이 조금 마음에 들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고 뭐 여러분 생각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 비빔라면을 만약에 삼양에서도 뭔가 정식으로 그 편의점 리테일 상품 말고 그 비빔라면을 내서 승부를 한다면 또 모르겠고요 삼양도 승부를 하면 모르겠고 농심은 아예 그냥 그 칼비빔면 아예 그냥 그 면사리도 칼국수로 가고 그리고 비빔 양념 자체를 아예 그 김치 비빔국수로 가버려가지고 농심은 아예 노선이 달라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노선이 비슷했었으면 이제 그 네 가지 라면 회사들의 그 최강자전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삼양이 비빔라면 시장에 그렇게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농심은 아예 다른 노선을 택했으니 뭐 그냥 이 두 개가 이제 좌우을 겨루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지성균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